아니, 1박 2일에 이런 그림이 나온 적이 있나? 아니, 여기 와도 되는 거야? 야, 2층에 함부로 올라갔어. 50일치요? 우와. 야, 도착했어. 122층에 도착했어. 122층이면 이렇게 빨리 와? 엄청 멋있다. 야, 건물이 다 밑에 있어.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? 대한민국 이거 어떻게 만들었대?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. 저 주경기장 조그만 거 봐. 근데 여기 어디로 가는 거지? 나 이런 데는 처음 와. 그러니까 여기서 스카이다이빙 하고 이러진 않겠지? 아니, 왜냐면 우리가 담력 같은 게 부족하잖아. 야, 우리 베이스 캠프로 간다고 그러지 않았냐? 야, 나 고삼표 왔어, 진짜. 야, 멀미해. 진짜, 진짜. 와, 저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? 야, 여기는 사람 못 올라오는데 아니야? 어디 가? 어디 가는 거야, 우리? 이거 아닌 것 같은데? 잘못 온 것 같아. 올라오세요. 일로, 일로, 일로. 왜? 뭐야? 나 베이스 캠프 간다고 그랬잖아. 어? 여기 꼭대기에서 자요? 내가 말했잖아. 옥상에서 곧 날아간다니까? 나 그냥 주차장에서 잘게요. 최고의, 역대 최고의 베이스 캠프라 그랬는데. 야, 이게 뭐야? 여기 꼭대기야? 우와, 나 여기서 못 자겠다. 어디가 최고의 베이스 캠프? 어? 심장이 이상한데? 뭐야? 오, 이거. 야. 야, 이거 장난치지 말자. 위험하다, 진짜로. 야, 여기서 장난치지 마. 여기 형 못 자요. 와. 여기는 예술이네. 여기 남산 보이지, 남산? 우와, 남산이 밑에 보인다. 꼼꼼하네, 꼼꼼한. 진짜 꼼꼼한, 꼼꼼한. 여기 오니까. 우와. 아파트가 다 밑에 보여. 우와. 예술이다. 어? 멋있긴 하다. 진짜? 멋있긴 해. 멋있긴 한데 더 못 가겠는데? 어디서 잘하고? 저희 계속 올라갈게요. 어? 뭐야? 또 올라간다고요? 어? 뭐야?